라온아? 라온아? 아우, 이뻐라! 아침이야, 눈 떠. 저희 라온이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남자이고 이제 라온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바로 본가에 들어갔고 그래도 참 용기 있는 선택은 했다. 아이고. 아유, 애썼구나. 혼자 애썼네. 아유, 정말. 라온이 낳기 3개월 전에 허락을 받았어요. 됐구나. 귀하게 얻은 아이들. 아유, 이뻐라! 웃는 것도 진짜 잘 웃고 라온이, 던져. 저에게 라온이는... 힘들 때 라온이를 쳐다보면 라온이가 저를 보면서 이제 웃어주고 하니까 그 순간 같이 웃게 되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너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네. 엄마가 그렇게 마음고생했는데. 너무 먹으면 안 돼, 라온아. 먹는 거 말고. 뭐예요? 어? 콩! 아하. 맛있어 What? 아하. 뭐ού... 저의альном 에e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